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400편 정몽주가 죽었다 극본 이상남 연출 임종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려왕조의 마지막 해인 서기 1392년의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무렵에 고려의 정치 상황들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사서에 의하면 이성계가 명나라에서 귀국하는 세자를 마중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이 이성계와 대결 전선을 형성하고 있던 정몽주와 공양왕 친위 세력에서는 그 기회를 놓칠세라 대대적인 공세를 벌여서 정도전 조준으로 대표되는 이성계 측의 핵심 세력 인사들을 삭탈관직하거나 혹은 유배형에 처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방송으로 소개해드린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성계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이성계는 벽란도까지 돌아와 장차 그곳에서 유숙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성계는 그 이전에 고려 조정에서의 자신의 입지가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자 아예 도성을 떠나서 자신의 옛 고향으로 돌아갈 국리를 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열전편 정도전 전의 내용을 기초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이공이 공로가 높고 또한 인심이 쏠리고 있으니까 명문 거족들이 시기를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구강이라는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올라오는 참소를 곧이 듣고서 밤낮으로 우리 이공을 제거할 음모나 꾸미고 있으니 도대체 구강과 그 주변 사람들의 참소를 언제까지 참아 넘겨야 합니까 이공께서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난 그대들과 함께 왕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참소가 큰일을 하느니 아무래도 정차 우리는 고려 왕실에서 용납되기 어려울 것이야 아니 이공 대체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는 겁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느냐 난 고려 조정을 떠날 것이다 또 떠나다니 이공 대체 어디로 떠난다 동북적으로 돌아가서 지금 고려 조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음모를 피할 생각이야 이미 내 집의 하인들에게 짐을 싸라고 했느니라 이공 그건 아니됩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당신의 일신 뿐만이 아니라 종묘와 사직 그리고 생명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어찌 진퇴를 그리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조정에 남아 계시면서 왕실을 도와서 어진 사람을 추천하고 나쁜 사람을 물리쳐서 국가의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왕도 곧 깨닫게 될 것이며 참수도 사라질 겁니다 만일 지금 한구석에 몰려서 가만히 있으면 참수하는 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역시 딴 마음을 먹고 있구나 이렇게 무고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딴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어찌 왕이 나에게 죄를 주겠는가 이성계와 그의 측근들 사이에 대개 이런 대화가 오간 것으로 사소해 올라 있는데요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좀 무미건조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미 이성계는 고려왕조를 무너뜨리고 세왕조를 개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공양왕 측근과 정몽주 측으로부터 공세를 당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는데요 임금에게 잘 말씀드려서 어진 사람을 추천해 올리고 오해를 풀게 하자 이런 공양왕의 충실한 신하의 역할을 강조하는 대화들을 나누고 있었을까요 바꿔 말해서 고려사의 이 내용은 이때까지도 이성계는 결코 딴 마음을 먹지 않고 임금에게 충성을 바치려고 했는데 공양왕이 주변의 참소에 휩쓸려서 부당하게 이성계를 단합했다 이러한 인식을 후대 사람들에게 내보이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닐까요 자 그건 그렇고요 학자들은 이 시기 이성계가 실제로 동북지방으로 몸을 피하려고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국민대 박종기 교수와 숙명여대 홍영희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 동북지방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당시에 공양왕과 구신 세력들이 완강하게 사정계에게 반대하고 있다 또 정몽주와 이성계 세력의 입장을 대변했던 대관들의 사주를 이성계가 사주했다고 공양왕이 지목함으로써 이성계가 상당히 정치적인 공갱에 빠졌고 이러한 것이 하나의 보수 세력에 대한 반격이라고 할까 의본도 그 반격이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성계는 동북지방으로 자기의 고향인 동북지방으로 가려고 한 정황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성계라면 저는 우선 현실을 피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권무세들이나 구관사족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우선 무대묵한다는 것은 현실을 피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있고 이성계는 동북민들은 우선 자신의 고향이다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려 가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여기서 이른바 정치생활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정치현실에 몸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많은 고민들을 이 시기에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개창이냐 아니 고리의 유지냐 이런 고민과 맞닥뜨려 들게 되고 앞에서 정도전전에 나타난 이성계와 측근의 대화가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대화를 나눴다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명확치 않지만 결국 그 당시 유행했던 동요 이원수 동요라든가 또는 목자득국과 같은 참여 이런 것이 그 시기에 어쨌든 유행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이들도 역시 알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성계가 이런 내용들을 부정을 하거나 아니면 측근 실세, 정도전이나 조준 이런 공격당하고 있고 유배를 가야 하는 이런 사람들을 구명하게 된다면 결국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 속내가 드러나는 셈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성계는 이런 것을 염두에 뒀고 일종의 무대응이라고 하는 고도의 정치술을 발휘한 것이 아니냐 홍영희 교수의 분석에 근거하자면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도전과 조준이 참소를 당하여 탄핵되고 우리 쪽 젊은 간관들도 하나둘 내쳐지고 있어요 상황이 이러할진데 공께서 여기 병란도에서 팔짱 끼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더 머뭇거리다간 신왕조 개창이라는 우리의 계획이 영수포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이미 저작거리에 이씨가 새로운 나라를 연다는 목자 듣국이니 뭐니 하는 노래가 쫙 퍼져 있습니다 이제 감추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 일단 개경으로 돌아가서 조준과 정도전을 구명하고 그건 아니될 말이야? 어째서요? 아니 그럼 이대로 보고만 있잔 말씀입니까? 나 이성계가 고려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울 것이라는 잠실이 퍼져있는 마당에 임금에게 맞서서 내가 조준과 정도전의 구명에 나선다면 우리의 의도를 다 내보인 턱이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어찌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상책이야 이러한 판단 아래 무대응을 전략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박종기 교수는 이 시기 이성계가 공양왕과 정몽주 등 왕조 유지 세력으로부터 모종의 혐의를 받고 있어서 운신의 폭이 좁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동북지방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당시에 공양왕과 구신 세력들이 완강하게 사정계에게 반대하고 있다 또 정몽주와 이성계 세력의 입장을 대변했던 대관들의 사주를 이성계가 사주했다고 공양왕이 지목함으로써 이성계가 상당히 정치적인 공경에 빠졌고 이러한 것이 하나의 보수 세력에 대한 반격이라고 할까 의범도 그 반격이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성계는 동북지방으로 자기의 고향인 동북지방으로 가려고 한 정황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화도 회군 직후에 조준이 전제개혁에 대한 상소를 올린 것을 신호탄으로 삼아 윤소종, 오사충 등 소장파 간관들이 국왕과 그의 측근들을 공격하는 상소 공세를 파상적으로 전개했었는데요 그 모든 것을 이성계가 뒤에서 사주한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당에 그들이 유배형을 받았다고 해서 이성계가 구명에 나선다면 그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셈이 되겠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까 말까 하는 이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성계가 이렇듯 어정쩡한 자세로 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때 이성계에게 모종의 결심을 재촉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이었습니다 아버님, 지금은 위급 지경이옵니다 여기 이렇게 머물러 계시면 안이 됩니다 나는 얼마간 여기서 잠자코 지내기로 했으니 경건 망동하지 마라 아버님, 지금 정몽주가 귀향지로 사람을 보내서 정도전을 국문하면서 우리 집안을 모함할 구실을 찾고 있습니다 사세가 이리도 화급한데 어찌 아버님께서 한가롭게 여기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까 일단 도성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방원이 이렇게 재촉을 하자 이성계는 밤시간에 가마를 타고서 계경의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서에 나타난 기록대로만 보자면 이성계는 계경에 돌아와서도 결코 정몽주를 살해하는 등의 극단적인 행동은 전혀 꿈도 꾸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명나라에서 세자 석이 돌아왔을 때 이성계가 찬양을 하다가 황주가 낙말을 하고 그 틈을 타서 바로 정몽주가 이성계를 살해하려고 우선 계획을 하고 조주를 먼저 죽이고 이런 계획을 자전에 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는 아마 계속적으로 만일 이성계가 정몽주를 죽이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면 속된 말로 이게 계력이 되는 건데 먹자니 저기하고 버리자니 아깝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이성계는 이방원에게 정몽주를 회유해라 우리 편으로 끊어들여라 이런 식의 얘기는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때 정몽주는 사정에 어떠했을까요? 열전편 정몽주전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성계는 병난도에서 유숙하려 했으나 이방원이 굳이 돌아가기를 권하자 이성계는 밤에 가마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성계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정몽주는 이를 성사시키지 못할 것을 근심하여 사흘 동안이나 식사도 하지 않았다 만일 정몽주가 정도전 등을 죽인 다음에 이성계까지 제거할 계획을 세웠던 게 사실이라면 낙상을 당해서 위급하다고 소문났던 이성계가 멀쩡하게 개경의 집으로 돌아왔으니 정몽주로서는 잠을 못 잃을 만큼 긴장이 됐겠죠 그러나 이 고려사 자체가 이성계 쪽의 기록이라서 정몽주가 그런 계획을 실제로 세우고 추진하려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방원에 의한 정몽주 피살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고려사보다는 조선왕조실록에 더욱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중 태조실록의 기사를 중심으로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원이 이성계의 둘째 아들 이방과 그리고 이성계 아우 이화의 사위인 이재등과 더불어 의논한 뒤에 정몽주를 죽여야 한다고 했으나 이성계는 듣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제가 아버님 곁에 남아서 시중이라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방원은 한운수 없이 순교리에 있는 옛 저택으로 가서 근심에 쌓여 있었죠 이때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광흥창사 정탁이었습니다 아니 백성의 이해가 바로 지금 이 시기에 달려있는데 어찌 이리 태평하십니까 소인배들의 반역행위를 두고만 볼 것입니까 왕후와 장상의 혈통이 어찌 따로 정해져 있겠습니까 속히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왕후 장상의 혈통이 따로 있느냐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역성혁명을 감행하자는 얘기죠 신록에서는 정탁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극언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미 새 왕조 개창을 계획하고 있던 이성계 진영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입에 오르내리던 말이었겠죠 이때부터 이방원을 주축으로 한 이성계 진영의 정몽주 제거작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이 모의에 참여한 사람은 이방원을 비롯해서 이성계 둘째 아들로서 뒷날 이대 임금 정종이 되는 이방과 이성계 아우 이화, 이화의 사위 이재, 이성계 측근부하 조영규 등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정몽주를 제거하자는 데에 의견일치를 이끌어낸 이방원은 이성계 측근인 조영규와 이두란을 행동대원으로 지명합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 지금 거사를 감행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이공께서는 모르는 일을 어찌 아르지도 않나 지금은 아버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이 시점에서 정몽주를 죽이지 않을 수 없으니 나중에 내가 마땅히 그 책임을 질 것이니 조영규와 이두란 너희들이 행동대원으로 나서줘야겠다 그래도 어찌 그러한 중한 일에 이공의 허락도 없이 우리 이 씨 집안이 고려 왕실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는 것은 나라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으나 지금 소인비들은 모함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어물어물하다가는 제대로 변명도 못해보고 사력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 소인비들은 반드시 나쁜 평판을 우리 이 씨에게 뒤집어 씌울 터이네 뒷세상 사람들이 어찌 우리의 진실을 알아주겠느냐 아니 너희들 중에 우리 이 씨 집안을 위해서 나서줄 사람이 정령 없다는 것이냐 제가 나서서 감히 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 좋다 조영규 네가 책임을 지고 조영모 고여 이불을 데리고 지금 즉시 도평의사사로 가서 정몽주를 처 죽여라 하오나 나중에 이 공께서 알고 노하시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아들이 내가 책임진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대의를 내세워 아버님을 설득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반드시 이를 성사시키도록 하라 그런데 정몽주를 제거하려는 이들의 작전은 중간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성계의 형인 이원계의 사위 변중양이 그 계획을 정몽주에게 누설해버린 것이죠 지금 네가 한 말이 사실이냐 그 자들이 나를 없애려고 그 같은 모의를 했단 말이냐 그럼 그 모의에 이성계도 함께 했다는 얘기인데 믿을 수가 없구나 어디 내가 이성계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나눠봐야겠다 이방원의 명을 받은 조영규 등이 정몽주를 치기 위해 도평의사사에 간 사이에 변중양이 그 계획을 정몽주에게 누설하니 정몽주가 이를 알고 나서 이성계의 사자로 나아가서 병문안을 하였다 낙상을 했다 했는데 환우는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한데 속히 쾌차하여 조정해 나오셔야지요 전군께서 이렇게 찾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정몽주가 이성계를 찾은 것은 변고가 어찌 진행되는지를 엿보고자 함이었는데 이성계가 평소와 다름없이 정몽주를 대접하였다 정몽주가 이성계를 문병하고 있는 그 순간 바깥에서는 이방원이 조영규와 함께 정몽주를 공격하기 위한 작전 모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정몽주가 이공의 집안에서 문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를 도모하는 것은 한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다 정몽주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노상에서의 주기로 하자 노상이라면 어디쯤에서 정몽주가 정몽주가 정말로 이성계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면 이방원 측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상황에서 이성계를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만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어찌됐든 정몽주는 이성계의 병문안을 갖다가 문안 인사만 주고받은 다음에 바로 집을 나서는데요 정몽주를 길거리에서 제거하기로 모의하고 부하를 배치하려던 이방원은 정몽주가 생각보다 일찍 자리를 떠서 집을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합니다 이방원은 정몽주가 집에 들어갔다가 거의 머물지 않고 바로 나왔다고 하자 일이 성공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그 자신이 직접 나서서 지휘하고자 하였다 이방원은 말을 달려 방과의 저택에 이르렀다 정몽주가 이쪽으로 지나가지 않았느냐 이쪽에서 기다렸으나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상가로 향했구나 상가라니요? 전 판개성부사 유원이 죽지 않았느냐 이 길로 지나가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문상을 하러 그 상가로 향했을 것이다 영규두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달려가 대기하고 있다가 정몽주가 나타나거든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자 가자! 정몽주가 그 집에 문상하느라 시간을 지체하였다 조영규 등이 무기를 준비하고 밖에서 기다렸다 저, 저, 저기 정몽주가 문상을 마치고 나옵니다 말을 타고서 선주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때는 지금이다 내가 달려가 목을 뺄 것이다 야! 내 칼을 받아라! 이게 누구야? 네, 내 놈은 누구야? 조영규가 달려가 쳤으나 맞지 아니하였다 정몽주가 크게 꾸짖고서 말에 채찍질하며 달아났다 조영규가 쫓아가서 야! 말의 머리를 쳐서 넘어뜨렸다 이놈들, 내 놈들은 대체 누구냐? 누가 보낸 어떤 놈들이냐? 정몽주가 땅에 떨어졌다 일어나서 급히 달아나자 조영규와 고여등이 뒤쫓아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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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일을 끝냈다고 보고를 해야겠다 조영규가 이방원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이방원은 정몽주의 목을 뺀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 이성계에게 달려갑니다 아버님, 드디어 해치웠습니다 해치웠다니? 무엇을 해치웠다는 말이냐? 방원원은 정몽주가 여성 cachet micah 조영규가 여성 정몽주의 목을 배웠다 이 我是 우리 집안은 분대 충과 효로서 세상이 널리 알려졌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조정의 대세를 죽였으니 이제 어찌할 것이니 나라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진정 몰랐다고 믿어주겠느냐 부모가 자식에게 경선을 가르친 것은 그 자식이 충성하고 효도하기를 원한 것인데 네가 감히, 네가 감히 이런 불효한 짓을 하다니 내가 차라리 사약을 마시고 죽는 편이 나겠구나 이놈 정몽주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우리 집안을 모함하려 하는데 어찌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린다는 말씀입니까? 이놈이! 저 이방원은 정몽주를 죽이는 것이 곧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성계가 노기를 누그러뜨리지 않자 이방원이 곁에 있던 자신의 모친 강비에게 도움을 청했다 어머니, 어머니께 어서는 제가 한 일을 어찌 아버님께 한마디도 변명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방원이의 말이 옳습니다 어찌하여 공께서는 언제나 대장군을 자처하시면서도 이만한 일에 그처럼 놀라우고 두려워하시는 것입니까? 방원이는 효도란 것입니다 저는 나가서 사람을 모아 뜻밖의 변고에 대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의 상황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죠 그런데 사서의 기록대로라면 정몽주의 사례는 이성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순전히 이방원이 주도를 했고 이성계는 나중에 상황 보고를 받고 이방원에게 크게 화를 낸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이른바 구신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정몽주를 제거하는 거사를 이성계도 모르게 이방원이 독단으로 해치웠을까요? 정몽주의 죽음을 듣고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이 굉장히 꾸짖었다고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우리 집안이 굉장히 충교로 세상의 이름이 알려졌는데 네 마음대로 대신을 죽였으니까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이 일을 몰랐다고 여길 수 있겠느냐 내가 정말 사약이라도 먹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이방원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을 볼 때 결국은 이성계는 정몽주를 살해하는데 허락하지 않았다 아니면 내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성계는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죽인 책임은 사실은 면할 수가 없는 셈이죠 사서에 기술된 대로 설령 이성계가 모르는 사이에 이방원이 벌인 일이라고 해도 결국은 정몽주를 죽인 것은 이성계로 상징되는 그쪽 세력에서 행한 일이니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홍영희 교수의 의견인데요 박종기 교수는 아마도 이성계의 내락을 받아서 이방원이 감행을 했거나 최소한 이성계의 묵인 하에 이 사건이 진행된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피살하는데 이성계가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확실히 사례로서는 밝힐 수 없고 이성계가 말리는 형국으로 되어 있었지만 정황으로 봐서는 교과적으로 이성계가 이 사건을 묵인해 주지 않냐 이제 자기의 가장 최척근이었던 정도전, 조준이 이제는 기양을 가고 정치적으로 제거가 되고 자신마저도 말에서 떨어져서 상당히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현실적으로 공양원과 함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정몽주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당시 조정 내에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몰려있던 이성계로서는 반대 세력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정몽주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돌파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정몽주 살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몽주와 이방원 사이에 일어난 이 극적인 사건을 얘기할 때면 의뢰 그들이 지어 읊었다는 시조 두 수를 언급하곤 합니다 이방원의 하여가와 정몽주의 단심가가 그것인데요 대체로 시를 지어 읊은 상황과 그 내용은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초대한 자리에서 그를 회유하기 위해 하여가를 지어 마음을 떠보았다 제가 정몽께 시한수를 읊어보이겠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어떻습니까 그 시에 대한 대답은 이러하니라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잊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대답이 되었는가 정몽주가 이렇게 단심가로 응수를 하자 이방원은 그를 회유하기는 틀렸다고 판단하고 정몽주를 제거하기로 결심을 했다 이런 내용이죠 이 이야기를 더 극적으로 꾸미기 위해서 정몽주가 이성계 문병을 가는 길목에서 이방원이 하여가를 읊어서 정몽주를 떠받고 그에 대해서 정몽주가 단심가로 대답을 하자 문병하고 나오는 선죽교에서 정몽주를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려사 세가편이나 정몽주 열전 고려사 저료 조선왕조실록 등의 공식적인 사서에는 하여가도 단심가도 실려있지 않습니다 박정기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후대에 정몽주와 이방원의 두 사건을 아주 극화시키는 상징적인 문학적인 형상화가 하여가와 단심가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고려사나 이런 공식 기록에는 두 기록은 나오지 않고 뒤에 야담이나 그런 쪽에서 나오는 기록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여가나 단심가와 같은 이런 문학적인 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시 1392년 혁명 직전에 서로 양쪽의 공양을 옹히하는 고려왕조를 유지하려는 정몽주와 새로운 왕조를 건국하는데 적극적인 이방원과의 정치적인 대립의 상징점에 그러한 단심가나 하여가가 나온 것이 아닌가 후대 사람들이 정몽주와 이방원이 관련된 그 사건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었거나 혹은 두 당사자가 지었다고 해도 정몽주 살해 사건이 일어난 와중에 주고받은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해당 항목에서 진동혁은 정몽주의 단심가를 해설하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조선조 개국 과정에서 반대파의 주장을 대변했던 이 노래가 개국 후에는 신하의 충성심을 나타내는 노래로 널리 퍼졌다 조선조가 내세운 유교적 지배질서와 부합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노래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묘미 있는 표현을 개척함으로써 고려말 새로운 갈래로 등장한 시조문학이 정착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정몽주가 이성계 측의 회유를 반대하면서 읊었던 임향한 일편단심이라는 이 표현이 이성계가 세운 조선에서는 임금에 대한 신하의 충성심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애송됐다고 하니 단심가를 실제로 정몽주가 지었다면 지하에서 통곡할 노릇이었겠죠 지금 정몽주를 추종하는 우리들이 우리 아버님께 어떤 위해를 가해올지 모른다 너희 군사들은 무기를 갖추고 아버님의 사전을 철통같이 방어해야 할 것이다 못들어느냐 각자 위치로 이동하라 이방원이 정몽주를 살해하고 나서 그 뒷수습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에 이성계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때 이성계는 노기로 인하여 병이 대단하여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튿날 군은 마지못하여 황이석과 이재 등을 불렀다 부르셨습니까? 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황공이 지금 당장 대골에 들어가서 전하를 좀 만나고 와야겠어 제가 전하를 뵙고 무슨 말을 정몽주의 죄상을 왕에게 구하고 정몽주 등이 나라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서 대간들을 몰래 꾀어내 충신들을 모함하였으므로 조금 전에 그 죄를 물어서 처형하였다 그러니 마땅히 조준과 남은 등을 불러와서 대간들과 대질신문을 아여 정몽주의 죄상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나의 뜻을 왕에게 구하라는 말이다 하오나 전하께서 그러한 변명을 수긍할 것 황공은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가 청량 여기서 눈치다 보고 머뭇거리고 있겠단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럼 알겠습니다 황희성은 이성계의 말에 의심을 품고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성계의 아우 이화의 사위인 이재가 곁에 있다가 상남 목소리로 꼬집자 하는 수 없이 집을 나가 대궐로 갔다 아마 이때 정몽주의 갑작스러운 피살 소식을 접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공양왕이었을 텐데요 황희석으로부터 이성계의 말을 전해들은 공양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러니 전하께서 정도전, 조준, 남은 등을 부르셔서 그들을 노냉했던 대관들과 대질신문을 해보시면 과인은 죄를 노냉한 대관과 탄핵당한 사람들을 대질시켜 변명하게 하자는 데에 찬성할 수 없다 과인이 대관들을 일단 모두 밖으로 내보낼 것이니 경들은 그 얘기를 다시는 꺼내지 말라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방원은 측근들과 함께 어떻게든 조준과 남은 등을 불러오게 할 방안을 논의한 다음 이성계의 둘째 아들 이방과를 왕에게 보냅니다 이성계의 측근들이 이처럼 집단으로 압박을 하자 공양왕은 결국 굴복합니다 저들이 지적하는 대관들을 일단 순군옥에 가두도록 하라 그러나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마땅히 외방으로 귀양을 보낼 것이나 국문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공양왕은 아마도 이성계 측에서 간관들을 가혹하게 문초하여 정몽주의 제거를 정당화할 만한 진술을 얻어내려는 것을 미리 간파하고 국문은 하지 말도록 지시를 내렸죠 그러나 이성계 측의 압박을 견디기 힘들었던지 조금 뒤에는 또 말을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국문이 시작됐고 결국 김진양이 이렇게 토설합니다 알겠어 말하겠소이다 정몽주와 이색 그리고 우현부 등이 이숭인 이종학 조호 등을 우리 관관들에게 보내서 이성계가 공을 믿고 제멋대로 권세를 뿌리다가 지금 말에서 떨어져 병이 위독하니 이성계의 보좌역인 조준 등을 제거한 후에 나중에 이성계를 도모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성계 쪽에서 정몽주를 죽인 것은 정당방위가 되는 것이겠죠 이숭인 이종학 조호를 잡아다 순군옥에 가두라 김진양을 비롯하여 우상시 이화 우건희 이내 좌헌납 이감 우헌납 권홍 사원집이 정의를 비롯하여 장령, 김묘, 석연, 집형, 이자 이신에게는 유배형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정몽주와 이색 등의 죄목을 실토했던 김진양에 대해서는 유배형에 그칠 게 아니라 차명에 처해야 한다고 형률담낭관리가 주장하고 나서자 이성계가 짐짓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이성계로부터 극형을 면제받은 김진양은 그 전에 다음과 같은 탄핵상소를 올렸던 장본인입니다 전하, 옛말에 풀을 뽑을 때 뿌리채 뽑지 아니하면 나중에 반드시 살아나는 것이며 악을 제거할 때 뿌리채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 악이 자라난다고 하였던 바 조준과 정도전은 악의 뿌리여 남은, 윤소정, 남재, 조박 등은 그 뿌리를 가꾸어 기른 자들이옵니다 그러니 이들 엄벌에 처하시옵소서 이러한 상소를 올렸던 김진양을 이성계가 너그러이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포용력이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내보인 것이죠 물론 김진양을 국문회에서 정몽주 제거의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진술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러한 아량을 베풀었겠죠 자, 그건 그렇고 결국 공양왕은 정몽주를 추종하던 사람들을 유배형에 처한 다음 정몽주의 머리를 베어서 저잣거리에 매달게 합니다 이어서 거리에 방을 붙였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허무한 말을 꾸며내고 대간을 꿰어서 대신을 모해하고 국가를 소란스럽게 하였다 정몽주의 죄목입니다 글쎄요 방문에 표현된 이런 정도의 죄목이 논죄의 과정도 없이 거리에서 무자비하게 차명을 집행할 만한 중대한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고려사 열전과 고려사 절여에 기술된 정몽주에 대한 최종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몽주는 사람 됨이 뛰어나게 호탕하고 고매하여 중요해 큰 절개가 있었다 젊을 때에 학문을 좋아하여 게으름이 없었으며 성리학을 정밀하게 연구하여 조예가 매우 깊었다 이성계가 평소에 그 재기를 존중하여 외적의 정벌을 떠날 때마다 그와 함께 갔으며 여러 번 천고하여 함께 재상에 올랐다 이때 국가에 사고가 많아서 중요하고 기밀스러운 정무가 번거롭고도 많았는데 정몽주는 큰 일을 처리하고 큰 의심을 결단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와 표정을 변치 않고 이것저것 바로바로 처리하되 모두 그 실정에 맞고 또한 정당하였다 정몽주가 죄를 지었다 해서 거리에서 저런 식으로 쳐 죽였다면 사관의 평가 기록에 그가 저지른 죄상이 나열되어야 할 텐데 정반대로 무슨 공신책봉을 하면서 공적을 찬양하는 내용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사관의 평 조금 더 들어보시죠 종례는 수령들을 임명할 때 상참관 이외의 하급관리들 중에서 채용하던 것을 정몽주가 비로소 상참관 중에서 창백하고 명망있는 자를 산발 채용하고 그 인사관리를 엄정하게 하였다 그는 또 사울에 오부학당을 세우고 지방에 향교를 설립함으로써 유교를 발전시켰다 이 밖에도 의창을 세워 궁핍한 백상을 구지하고 수참을 설치하여 수상 운송을 편리하게 만든 것은 모두 정몽주가 계획한 것이었다 자 잠깐 여기에서 수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전라도, 경상도, 또 충청도 등 세 도의 세 곡을 서울로 운반할 때 중간에서 배가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을 읽었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 외에도 고려사에서는 정몽주의 업적을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훌륭한 정몽주를 왜 죽였나? 하는 질문에 이성계나 이방원 측에서 대답할 거리가 아주 궁하다는 것이죠 더구나 정몽주를 직접 살해하도록 진두지휘를 한 이 이방원은 조선의 태종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고려사를 조선시대에 편했으니까 정몽주는 이러이러하게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해놔야 이방원이 그의 목을 벤 행위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박종기, 홍영의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정몽주가 상당히 어떤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고려사의 정몽주 열전에 나오는 것이고 이 고려사는 1451년에 편찬된 것입니다 이건 이미 태종이 죽고 세종이 죽고 문종 때 편찬된 기록입니다 이 조선왕조가 건국되었다 하더라도 태종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고려왕조를 옹호했던 권근이나 하륜과 같은 세력이 역시 그 다음에 태종 이후에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조선관국 초까지만 해도 정몽주는 간신으로 규정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손녀 중에 한 사람이 정종의 아들과 결혼했고 물론 서자입니다만 그의 제자였던 길제는 바로 김숙자, 김종직을 거쳐서 살인파로 이어지는 정몽주가 종장이 되니까요 이어지고 또 다른 하나 제자였던 권우는 바로 세종의 스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개통은 결국 그의 사후 태종은 결국은 정몽주를 복권을 시켜서 문충이라고 하는 시우를 내리고 충절의 상징으로 성역화하는 것이죠 이는 결국 아버지 태조가 최형을 복권시켜서 또 충회였던 그것을 성역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몽주는 비록 조선왕조를 개창했던 세력에 의해서 살해됐으나 죽고 난 뒤에는 바로 그 조선왕조로부터 추앙을 받습니다 고려사 열전편의 정몽주 전 마지막에는 이런 구절이 올라 있습니다 조선조에 와서 정몽주에게 대광보국 승록대부 영의정 부사 수문전 대제약 겸 예문춘출관사 이경 부원군을 추징하고 시오를 문충이라 하였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 시기 고려 조정의 세력 판도를 설명할 때 정몽주를 기존의 신뢰들 편이라는 의미로 구호신파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성계 등은 혁명세력이고 정몽주는 수구세력이란 의미는 아니죠 공양왕 즉위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정몽주는 이성계, 정도전 등과 협력해서 함께 개혁을 추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박종기 교수의 얘기입니다 정몽주도 사실은 크게 보면 혁명계열, 이성계와 정도전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 고려 말에 개혁을 해야 된다 위하도 해군 이후에 고려에 문란했던 어떤 경제지수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정몽주의 입장은 이른바 이색이나 우현보와 같은 구신세력보다는 개혁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같은 개혁적인 입장에서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 이 고려 말의 개혁을 통해서 고려왕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어떤 정식의 입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정몽주 계열이고 이제는 이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개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도전이나 조준, 이성계 같은 사람이다 토지 탈점을 비롯한 고려의 경제부패에 대해서 그것을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은 정몽주와 이성계가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개혁을 한 이후의 스케줄이 어떻게 추진하느냐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정몽주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정도전이나 조준, 이성계 같은 개혁적인 입장이 있었다 적어도 고려시대의 부패 문제 경제적인 물란한 것은 개혁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입장이다 단지 이 개혁 이후에 고려왕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왕조를 개창해서 이 개혁을 새로운 것에 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입장에서 정도전과 조준은 정몽주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해서 공양왕을 옹립할 때 이성계와 정몽주는 각기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왕과 장왕은 고려왕실의 혈통이 아닌 신돈의 자식이다 따라서 그를 내쫓고 왕실화여금 왕위를 잇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짜 왕을 패하고 진짜 왕을 세운다는 패가 입진론에 나도 잔성이다 마땅히 그리 돼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두 사람의 뜻이 같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하지만 나 이성계는 우리가 옹립해야 될 공양왕의 절대적 왕권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공양왕은 우리가 개혁을 추진해가는 과정에 있어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우리는 그를 임금의 자리에 앉혀서 우리가 의도한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그 개혁이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이르면 공양왕을 폐기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이다 내가 바로 그 새 왕조의 주인이 될 것이다 천명에 의해 덕 있는 자가 왕위에 오르고 하늘의 뜻에 반하는 사람은 왕위를 잃는다는 것이 유교정치 사상의 기본관념이 아니었던가 이것이 이성계의 의중이었는데 정몽주는 달랐습니다 토지 제도를 고치는 등 부패하고 물란한 경제질서를 바로잡는 대대적인 개혁작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개혁이 완성되면 나약하고 불안했던 국왕의 권위가 안정의 길을 찾을 것이다 모든 정치는 재상 중심이 아니라 군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임금을 버린다고 가짜 왕을 몰아내고 진짜 왕통이라 해 우리가 세운 임금을 우리 손으로 쳐낸다면 그것이 어찌 성리학자로서의 할 짓이며 신하의 돌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정몽주의 시조에 나타난 임향한 일편단심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죠 홍영희 교수는 정몽주가 공양왕을 옹립할 때 명분론을 내세웠다면 이성계 등이 역성혁명을 꾀하려 하자 그에 영합하지 않고 공양왕을 끝내 지지했던 것은 처음의 명분론이 의리론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몽주는 공양왕의 옹립을 지지한 사람의 하나거든요 따라서 공양왕을 지지했던 명분은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지기시킨다고 하는 패가 입진의 명분이었다는 것이죠 정몽주는 바로 이러한 명분론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성계 세력의 역성혁명에 대항해서 다시 말하면 공양왕을 지지하는 의리론 쪽으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죠 명분 논에서 의리론으로 전환했을 때는 바로 직권관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존의 국왕권을 인정하고 군신관계를 충실해야만 바로 그 의리론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자 정몽주가 죽었습니다 이방원에 의해서 혹은 이성계 세력에 의해서 정몽주 단 한 사람이 죽었을 뿐인데 그러나 그것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몽주의 죽음은 고려 왕조를 전복하려는 이성계에 반대했던 모든 구신 세력의 패배였고 동시에 공양왕의 파멸이었으며 크게는 500년 고려 왕조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고려 왕조의 마지막 편이 방송됩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400편 정몽주가 죽었다 이상락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큐멘터리역사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